안녕! 내 이름 잡아! 뚜루루루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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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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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나! 세 개! 오 마이 갓! 유 가잇! 엄청 큰 박스가 세 개 나와! 놀라운 건 다 한 분이 문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다 한 사람이 이 세 개의 거대한 박스 잘 안 보죠. 여러분도 이만하나 이만하세요. 근데 이거 나 지금 봤어! 내용물 포토 뭐야 이거? 내용물이 다 적혀있어요. 내용물 포토! 포토 들어있고요. 코블소 인형 들어있고. 진짜 그렇게 들어있는 건가? 저기는 장난감! 아니 근데 설마 이렇게 큰 박스에 포토가 다 들어있다고? 그거 아니죠? 그거 할 것 같아요. 뜯어볼까요? 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좋아요. 이거부터 해주시죠. 장난감. 장난감부터 제가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은 여기에 페타 화재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동부 화재도 아니고? 페타 화재. 바들램지 같은 느낌으로. 오 장난감이야 진짜? 오 이거! 삼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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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삼도류? 삼도류? 뭐야 이거? 삼도류. 대박. 삼도류가 뭐라던데? 삼도류. 삼도류. 칼을 세 개로. 사랑하는 검자. 검법. 삼도류. 우와. 고퀄이다. 우와. 이거는 거의 광선검 느낌. 표시. 노케 노케. 우와. 형광색. 형광색색 검. 삼검. 어? 스피커 구멍이 있는 걸 봐서 뭔가 소리가 나 것 같지 않나? 어? 우왕 소리나가? 어우 맞아 우와 진짜 Faz- kaho 우와 진짜 잘한다? 짱이다 휘두르면 소리나는건가? 우와 물 진짜 밝... 와 붙있네 잘 보이자 나 같아 야 썸모그넌 나왔다 와 제대로 이거 잠시만 방소리 하나 둘 셋 야오오오오오오의 이야 하하 뿌 뿌 뿌 뿌 뿌! 존재! 존재! 와 대박이다 이거 머리 머리! 칼을 주는 의도가 뭘까요? 칼을 왜 줬지 갑자기? 자 좋아요 그러면은 콧불쏘 인형부터! 콧불쏘 인형! 그런게 있나? 웃어 좋아 뭐야 뭐야 안녕 아 여기 입혔어요 재나재나 화란화란 펜톡 닦음 네 명이 같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펜톡 하재 펜톡 하재 펜톡 하재 우와 현지부터 현지부터 우와 우와 그립 와 대박 대박 우와 너무 잘 그렸어 우와 저게나봐요 오 똑같아 우와 태훈이 형 봐 아 근데 현실 진짜 너무 감동했어 올빨했다 와 이거 봐요 대박 와 근데 진짜 똑같이 걸어 진짜 와 불이 대박이야 우와 우와 쩔어 와 태훈 형 너무 청량해 와 어머나 그림 선물 받았어 와 진짜 걸어놔야겠다 이거 이거 다 액자로 만들어야겠다 액자로 이거 다 네 분이 다 편지를 각각 멤버한테 다 써주셨어요 무슨 날입니까? 와 근데 진짜 대박 와 이거 근데 대박이다 오늘 다른 멤버들이 아프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다들 못 왔는데 와 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 보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편지 쓰는 게 진짜 오래 걸리잖아 그니까요 이거는 왠지 웃소 편지 같거든요 이거만 같이 봐볼까요? 아 좋아 좋아 이거부터 봐줘요 여기 딱 있네 여기 큰일아 웃소 이거부터 봐줘요 써있어가지고 짜잔 자 한 주씩 읽읍시다 웃소 여러분들께 이 선물들은 패턴님 딱독님 화라님과 함께 준비했어요 정말 선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선물 준비하는 내내 순간순간마다 행복했고 즐겁고 설렙습니다 설렙습니다요? 웃소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우와 잘한다 우와 절 잘하는데요 저희 지어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써있어요 행복해 써있습니다 모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꽃길만 넓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나머지 개인 편지들은 각자 정말 소중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뭔가 인형들이 있습니다 진짜 인형 있네? 인형이 있습니다 우와 생긴이다 이거 뭐지? 와 이거 뭐지 되게 맘에 든다 그냥 귀여운 것 뭐지 이거? 귀여운 덩이들 강아지구나 강아지 살짝 보자 오오오오 기쁜전 받았어 파인애플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버 네버 스폰지 아 진짜? 약간 독재자에게 어울리는 독재자의 느낌 아 그러게 이렇게 쓰면 우와 잘 어울린다 우와 후쿠선자 후쿠선자 타코에죠 안에는 뭐가 너무 좋고 과자랑 간식들이랑 화장품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머 이건 또 선물이야 이거는 이거 배지야? 배지다 배지 배지 마리본드 배지를 와 내 배지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다 와 그러니까 우리 가방에 다 알면 되겠다 대박 미얀버 할머니들을 돕는 음 샘더치는 문 위가 있는 브랜드죠 와 LED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오오오 우와 보물이다 별자리 무드등 아 이것도 역시 배터리가 필요하지 역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코스코에서 50개짜리 배터리 사왔구나 그래도 얘도 3개 필요하다 3개 아 이게 빔 빔처럼 사주고 아마 필터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와 대박 밤에 한번 해보고 싶다 오 별자리가 다 있구나 이거 이거 자고 가요 시 자고 가래 우와 우와 보이시죠 우와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이 많은 과자들은 다 소개를 못 할 것 같다 노세범 노세범씨는 노세범 노세범씨라니 한자예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노세범 노세범 노세범씨 홍세범 아니구나 와 그리고 박스가 하나 더 남았다던데 포토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만약에 포토가 그렇게 들어있다면 나는 토해버릴 거야 포토가 되어있는 거 아닐까요? 포토요? 포토 대신 와 궁예 자기 자신들의 셀카 이사해봤어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와 와 송이랑 칼이랑 이런 거 다 남았어 뭐야 거의 키즈파크 키즈파크 우와 궁사 유튜버로 우와 우리 약간 정보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 우와 너프가이다 스펀지건 스펀지건 이거 이게 좋은 건데 스펀지건 이거 이거 좋은 건데 스펀지건이랑 스펀지은 섬바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이거 저 아니에요? 김섬바님 포문 피 흘리는 검이 있어요 포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검은 우와 진짜인데? 포문 포문 피가 흐르는 칼 포문 포문 나 처음 봐 나도 저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와 이렇게 하는 거고 나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든다 야 이거 우리 와 추억의 추억의 널박수갑이다 너 쟤 뭐야 수갑이에요? 반지도 들어있네요 요일반지 요일반지 월화수목금 목요일은 이건 왜 나무 모양이어서 일곱피스 한 세트 와 이렇게 엄청난 장난감 선물들 그리고 인형과 간식과 엄청난 편지까지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와 패터님 딱금님 제나제나님 화라화라님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이거 열심히 써볼테니까요 한번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등장하지 않을까 우쏘 영상이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P 아까 얘기한거 해볼래? 웃기기 아이템으로 이야기 이어가기 때는 선바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시작하기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때 칼우는 선보가 고탱을 위협하는데 위협하는데 바로 그때 보안관 우디가 나타났어 선발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하는데